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땡땡 친구의 사형, 재수생 신분으로 웃으면서 공부해도 될까요? 아, 제발 좀 웃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요. 자, 물어볼게요. 왜 웃으면 안 되죠? 왜 웃으면 안 되나요? 그 질문은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웃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활력이란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웃지 않으면 활력이 내려가. 공부 자체도 보시면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 잘 됩니까? 컨디션이 나쁠 때 잘 됩니까? 아시잖아요. 실제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자녀, 제가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딸 둘 아들 하나 나중에 재수한다 그러면 시키실 거에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시킵니다. 왜요? 재수를 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일단은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부모로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내가 재수를 한다는 게 여러분의 죄가 아니잖아요. 재수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애들은 재수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는요. 아예 제가 학교에 대한 성공하고자 하는 그 갈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수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제 제가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거 아세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재수 비율이 높다는 거. 그 이유가 뭐죠? 그 아이들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웃는다는 게 얼마나 좋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재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참 많이 보세요. 그 중 자료가 뭔지 아세요? 재수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서 여러 가지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절대 연애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할 때는 꾸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재수할 때 꾸미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지. 제발 좀 저는요.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심리선생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보면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때 시기는요. 보통 내가 힘들 때 자기를 되돌아볼까요? 아니면 내가 행복할 때 되돌아볼까요? 보통 행복보다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쓸쓸할 때 외로울 때 나를 되돌아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지금 꾀재재재하게 아예 꾸미지 않죠.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딱 힘들어요. 그러다가 코를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꾀재재한 내 모습을 보자마자 두 번 죽이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는 단정하게 항상 자신의 욕물을 깔끔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힘들고 지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현재 난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아직 깔끔하고 괜찮죠? 왔고 괜찮죠? 그러면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 타인이 나를 일으켜주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일으켜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웃는 것에 대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진짜 강조를 많이 해요.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학원이라든지 어느 장소에 가면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 웃지 않는 친구 있죠? 어깨가 축 처진 학생들 있으면 저는 그 친구는 무조건 참여요. 야! 봐봐 샘 봐봐! 히히! 웃게 만들어요. 왜? 웃는 것이 그 아이의 컨디션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솔루션을 줬냐면요. 제가 이제 캐스트에 보시면 웃는 사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웃는 사진. 우리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정장 하얀색 이제 셔츠 입고 찍은 게 더 멋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멋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심리선생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은 그 명찰 있죠? 학원에 보면 명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 사진을 오려서 거기다 붙여 놓으라고 하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제 사진을 보라고 합니다. 그죠? 만약 그게 좀 더 발전된 사람이라면 제가 증명사진을 여러분께 꼭 찍으라고 합니다. 근데 증명사진관이 일반 사진관이 아니라 그 승무원들이 이제 예비 승무원들이 찍는 사진관이거든요. 왜냐면 조금은 더 비싸지만 그 웃는 모습을 가장 예쁘게 찍어주는 곳이 바로 승무원 사진관이에요. 그 모습을 가장 예쁘게 찍었죠? 내가 봐도 예뻐. 내가 봐도 아우 마음에 들어. 호가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진을요. 제 사진을 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살짝 다른 데 두시고요. 자기 사진을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명찰 아니면 책 아니면 책상 앞에 딱 붙여 놓고 내가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원래 사람이 잡생각에 미치면 그 잡생각이 대부분 부정적이거든요. 그때는 내 마음이 너무 지친다. 이때는 웃는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사진은 나를 향해 웃고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서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생각도 중요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더 쉬운 방법은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게 바로 여러분 웃는 거 노웅철 씨가 참 좋은 말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많이 웃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 안 땡땡 우리 친구 재수생 신분 신분이 무슨 재수생 신분이에요? 그건 재수생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는 첫 번째 수험생입니다. 두 번째 수험생이라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재수는 좀 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강하다는 겁니다.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기숙학원에 있다. 재수 학원에 있다. 일단 부모님께서 그걸 뒤에서 계속 도와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시험도 잘 치고 컨디션이 좋을 때 공부도 잘 된다면 그 컨디션은 바로 기분이라는 거 기분은 웃을 때 나타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우리 안 땡땡 여러분 우리 안 땡땡 친구 많이 웃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웃으면서 오늘 다시 시작하시고요. 웃으면 여러분 본인 안 땡땡 친구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웃자고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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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